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핸드건용 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게임의 라이플에서 이렇게 라이플보다 핸드건에 주로 많이 쓰는 그 RMR 레드닷 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레드윈사의 그 쇼스커프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리뷰를 보시고 레드윈사 쪽에서 그 아카라이브라는 에어소프트 갤러리 네이버 카페와는 별개로 이렇게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를 통해서 저한테 레드윈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이 코브라라는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이 됐는데 이 코브라라는 RMR을 한정 하나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받았죠 항상 사람은 아시다시피 공짜는 좋은 거니까요 근데 너무 공짜를 좋아하다가는 머리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RMR들 제가 이제 권총을 주로 많이 IPSC 교육을 받으면서 권총 슈팅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RMR들이 조금 몇 개가 있어요 저렴한 모델부터 좀 비싼 모델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 또 저같이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그나마 많이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지는 제가 말씀을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카메라 앵글을 좀 낮춰가지고 상세하게 제품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RMR들과 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비교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요 할 건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좀 빼두겠습니다 빼두고 오늘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홍승에서 나오는 이 코브라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스펙 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펙 상으로 3MOA 라고 하죠 3MOA의 점을 가지고 있고 이 렌즈가 그 3중 코팅 렌즈로 코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앞쪽 렌즈 코팅을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멀티 코팅 렌즈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명이 상도 맑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도 맑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CR2032 배터리가 요 밑에 하부에 요렇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대략 배터리 수명은 5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상시 켜졌을 때 뭐 아무래도 최고 밝기 조절을 낮췄을 때 얘기겠죠 밝기 조절,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약 3초 정도 누르면은 그때부터 밝기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니까 밝기 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것도 되고요 근데 완전히 꺼지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데 그 이 제품 일단 제가 비교할 거 하나를 빼놓고 이 제품 그 레드빈의 코브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커버를 제공합니다 고무 커버 몰랑몰랑한 고무 커버가 있는데 고무 커버를 이렇게 덮어 두시면은 자동적으로 꺼지더라고요 꺼지고 제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딱 켰을 때 렌즈에 렌즈를 딱 보니까 렌즈가 이제 초점이 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스펙 상에서 분명히 이 제품 같은 경우가 그 4시간 정도 사용을 안 했을 때 자동으로 꺼진다고 했죠 뭐 그런 기능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고무 커버를 씌워 두면은 꺼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기 뭐야 그거 소텍 RMR 이 제품과는 비교 테스트를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이유가 소텍 RMR이 얘한테 비빌 끈덕지가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의 렌즈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 투명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차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소텍 RMR은 얘한테 비빌 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에이스워남즈 제품의 RMR도 얘한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 주시고요 그 에이스워남즈 RMR도 제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애들이 얘한테 비빌 정도의 밝기나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반동을 더 잘 버티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까지 이 제품을 그렇게 오래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점점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고장이 나겠죠 만약에 반동을 못 버틴다고 하면은 아무튼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그나마 레플리카 제품 중에 얘랑 좀 삐댈 수 있는 비슷하게 제가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그 뭡니까 이거 SRO 제품, 트리치콘 SRO 카피 제품이 그나마 얘랑 빵상빵상하게 비등하게 이렇게 비빌 수가 있고요 음 가격대로 보나 아니면은 생김새를 보나 아주 비슷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 제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벡터옵틱스에서 나오는 요 닥터 사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나마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요렇게 밝기 조절 한다든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 렌즈 코팅에 있겠죠 렌즈 코팅 요 제품이 조금 더 맑은 느낌이에요 벡터옵틱스보다 벡터옵틱스는 약간 코팅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나중에 시야각 테스트도 하겠지만 뒤쪽에서 시야를 봤을 때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코브라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요 이 제품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 코브라 제품이 좀 더 맑은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참고 영상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유리 렌즈 밝기를 이 모델들 전체적으로 이런 모델들을 봤을 때 요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의 반사에 따라서 보는 것도 좀 틀리게 되고 또 하나 야외에서 제가 사진 테스트를 못 해 본 거는 좀 죄송스럽고 제가 좀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더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봤을 때 렌즈의 맑기도 상당히 이 코브라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H4 제품과 이 제품은 다시 H4 제품은 좀 큽니다 크고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시차 보정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근데 얘는 점이죠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하긴 한데 생각보다 시차 보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나가는 것처럼 두 가지 제품이 전체를 놓고도 테스트를 해 봤고 두 가지 제품들 특히 SRO 라든지 아니면 소텍 RMR 또는 에이스원암자 RMR 제가 소텍 RMR 에이스원암자 RMR 하고 그냥 저가형 2, 3만원 RMR도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다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이 빛 번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합니다 덜하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벡터옵틱스 랑 비교를 해 보면은 저는 벡터옵틱스 보다 이 코브라가 조금 더 보기가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리의 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벡터옵틱스 보다 조금 더 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제품보다 조금 저렴한 트리지콘 SRO 랑 비교를 해 보면은 SRO 자체가 이게 유리가 엄청 크죠 이 유리 밝기가 벡터옵틱스 보다 굵곡도 좀 덜하고요 뭐 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밝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RO 랑 조금 흡사한 느낌이긴 한데 SRO의 유리에 코팅이 조금 더 돼 있다 보니까 밝은 날이라든지 맑은 날 아니면 또 실내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코브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H4 제품과 비교를 해 보면은 요거는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브라가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답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게 좀 애매한 게 가격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가격이 거의 4배 이상 나는 차이기 때문에 가격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코브라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이렇게 우리가 핸드거나 에어소프트거나 장착을 해 가지고 손으로 딱 올렸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빠르게 초점을 잡기에는 H4 제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테스트를 해 봤고 실제로 이 제품이 반동에 얼마나 견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 소텍 RMR 같은 경우는 그리고 SRO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핸드건에 장착된 것을 뽑아 왔습니다 제가 핸드건에 장착을 해서 한 오랫동안 사용을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장착을 해서 사용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두세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장이 난다든지 기능이 작동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아직 제가 제 핸드건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본 이유가 지금 장착은 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RMR에 얘가 안 꼽혀요 구멍이 안 맞아요 RMR 사이트인데 그래서 얘도 규격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공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지 장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 사격을 한번 좀 사용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면 피드백을 드려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레드윈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RMR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이 제품을 무상으로 주신 레드윈 측과 아카라이브 갤러리 관리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희가 직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싼 편은 아니죠 이 점은 제가 좀 사용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단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